안녕하세요. 배우 정성일입니다.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은 전부 다 야구, 골프, 탁구, 볼링. 심규선의 부디 자주 들어요. 춤? 비밀의 수프. 너무 좋아했던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곡. 비밀의 수프 다시 보세요. 재밌습니다. 스위트홈 너무 재밌게 봤어요. 멋있었어요. 4극? 왕을 해보고 싶습니다. 왕. 아 좋지. 아 좋지. 좋지. 친구들, 친구들 잘 지내자. 아 이거 나 제일 못해. 너무 어려워. 사랑한다, 친구들. 신혼집 웃으면서 잘 살아봅시다. 현재 공연이랑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. 조만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